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의 전남지역 16개 섬이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섬이 가진 다양한 관광자원을 알리고 섬지역의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매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전남지역 16개 섬은 여행자의 취향을 고려해 걷기좋음 섬을 비롯해 풍경좋은 섬과 이야기섬, 신비의 섬, 체험의 섬 등 5개 테마로 나눠 선정됐습니다. 걷기좋은 섬에는 외달도와 낭도, 금호도, 연홍도, 청산도와 반월, 박지도, 애도 등 7개의 섬이, 풍경좋은 섬에는 거문도와 안마도, 관매도, 자은도 등 4개의 섬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이야기섬에는 복일도가, 신비의 섬에는 무도와 기점도, 소확도 등 3개의 섬이, 체험의 섬은 가우도와 증도 등 2개의 섬이 포함됐습니다.